군의군 직원들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상북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군의군은 경상북도에 줄곧 속해 있다 지난해 7월 대구시로 편입이 됐는데 군의군과 경상북도는 협력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대구시로 편입된 군의군이 8개월 만에 경상북도를 찾았습니다. 군의군은 고종 33년부터 124년 동안 경상북도 관할지였습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행정구역은 갈라졌지만 경상북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한다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군의군이 대구로 편입된 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발빠른 진행을 위해서였습니다. 경상북도는 공항 추진과 함께 대구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신공항이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군의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최고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개인을 포함해 법인까지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정부에 건의하고 기금 형태의 사용처를 세밀하게 구분해 기부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